남북 분단의 상징인 DMZ 민간인 출입통제선 1대를 달리는 2024년 DMZ 평화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대회에는 2,800여 명의 시민과 마라톤 동호인, 국군 장병들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를 맞는 평화마라톤은 북한 어린이 지원 사업을 벌여온 우리아이 재단과 뉴스토마토 파주시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습니다. 평화마라톤 대회는 금단의 땅인 민통선 1대를 달리며 자연풍광과 봄날의 정치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힙니다. 이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무더위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북녘 땅을 앞에 두고 주변의 자연풍광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안채년입니다.